뭐 하는 겁니까 장아리씨? 추워요 분위기 잡다 얼어죽겠네 장아리씨 나한테 삐졌죠? 내가요? 왜요?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한테 삐진거 같은데? 아니거든요 장아리씨 내가 지난번에 팔짱끼고 같이 올라간 여자 그 여자 관심없어요 관심없어요? 관심없어요 진짜 관심없어요? 아 없다니까 젊은 남녀가 팔짱끼고 올라갔는데 뭐했겠어? 끌어안고 밤새 끌어안고 밤새 뭐했는지 궁금했구나 궁금한거 아니구요 뭐했는지 궁금했네 궁금했어 아니 우리 장아리씨가 내가 끌어안고 뭐했는지 왜 궁금했을까? 아 하나도 안 궁금했다니까 우리 지금 작전중이거든요? 선생님들한테 집중좀 하죠? 하하 알았어 하하 선생님들 안 궁금해 그날 밤이 궁금해 끌어안고 밤새 그런데 짐승처럼 놀았어 김박사 근데 짐승처럼 놀았어 김박사